Hey guys, it's Dave and I'm from America. 안녕하세요, 한국인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인 에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파이. 제가 옛날에 비슷한 영상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나노별 동물, 의성어 발음 차이 해보겠습니다. Dog, 개, 犬, 자옥어. 영어로는 wolf, wolf. 늑대 소리 같지 않아? 늑대는 wolf. 아니면 bawao. 아, bawao 들어봤어요. bawao 들어봤어요. bawao. bawao. 한국말로는? wang wang. 귀여워. wang wang. wang wang. 아, 맞아. 귀여워, 이거 그때 발음 고치더라고.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일본어는?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중국어는 똑같은데?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wang. 일본어는 귀여워 중국말로 확신해? Are you sure? 오, 우리랑 똑같아? For real? 근데 다 비슷하긴 해 나같은 돼지 부따 샤오쥬 O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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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신기하다 O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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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나도 나도 그렇게 배웠어 어릴 때 오, 신기하다 신기해 한국말로? 꿀꿀 꿀꿀 하니 하니 꿀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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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꿀꿀 꿀꿀 이렇게 높이진 않고 아무래도 돼지 소리가 나 지금 꿀꿀 일본어는 부시부시 좀 이상한데 부시부시부시 이렇게 들으면 돼지 소리 아닌 것 같아 아 좋아요 아닌 것 같아 부시부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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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헝컹? 근데 발음할 때는 이렇게 안하고 살짝 좀 이렇게 콩콩 뭐가 제일 이상해 우리 중에 오잉 오잉 꿀꿀 부시부시 헝헝 오잉 꿀 내꺼 제일 이상해? 나는 내로모로 제일 진짜로? 둘 다 이상해 오잉크 오잉크도 돼지한테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 부히 만약에 내가 농장하잖아 돼지 안 보고 부시부시하면 나 진짜 놀랄 거라 아니 내가 논탈해도 오잉커잉커해 넌 낙소해 카우 소 씨 영 영어로 무 이거는 다 비슷할 것 같아 한국말로 네 영매 네 하소아 일본어는 오오 오오 마리템 마리템이 멀 멀 멀 멀 멀 멀 crops 멀 어미 멀 멀 언 iani 어erg 맞아 맞아! 다음 M로 시작하네 비슷하긴 해 duck 오리 아히르 영어 꽉꽉 우리는 꽥꽉 꽥꽥 일본어가 좀 이상한거 같아 가가 가가? 가가 사투리 같은데?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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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이것도 같아요 가가 가가 우와 근데 왜 가가? 가가 이거 개구리 카엘 칭화 리빗 오 왜? 술이 아닌거 같아 그냥 단어 얘기하는거 같아 아 진짜 나는 완전 개구리처럼 들리는데 랩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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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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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랩뱃 우리는 개굴개굴 이거 더 이상해 개굴개굴 이렇게 하지 개구리 크기로 해 일본어는 게록캐록 아니면 게록게록 캐릭터 이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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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록캐록 아니면 게록게록 게록 꽈꽈 꽈꽈 오? 우리가 우리 개구리 얘기하는 거지 응 오리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리는 까 까이고 개구리는 꽈 꽈꽈 꽈꽈 시프 양이 히트지 똑같아 어 네 똑같아 뭐야 똑같아 영어는 해 해 해 우리는 매 매 매 매 매 미 미 미 고양이 소리 아니야? 아니 고양이는 며우며우이고 양은 미 미 닭이 진짜 비싸다 미 미 미 치킨 닭 니와또리 지 우리는 아침에 된 미 시계를 민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대 콧먹고播 콧구대 콧고 왜 이렇게 하잖아 콧콧콧 cope 참새 아니요 스페로 스페로 샤운역 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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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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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킹C 키킹트 있잖아 트윗 그 로고가 어 새해와서 보잖아 트윗 턴 우리는 새들을 잭잭 잭잭 잭잭잭잭잭 잭 스페로 신뢰가 나왔으면 일본어는? 춘충? 어? 춘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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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충말로? 네 두 가지세요 첫 번째는 쭈쭈인데 쭈쭈? 네 쭈쭈 쭈쭈 아니면은 쥬쭈 짜자 이게 웃긴다 쥬쭈 짜자 쥬쭈 짜자? 어 신기하다 쥬쭈 짜자 쭈쭈 짜자 쭈쭈 아니면 쥬쭈 짜자 그로우 까마귀 카라스 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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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점 우야야? 네 영어부터 커 커 어? 커 커 비슷한 거 같아요 어 비슷한 거 같아요 우리는 까! 깝인데 까악 이렇게 까아 까아 진짜 비슷해요 커 커 까아 까아 그치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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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말이네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야 야 야 두 번째는 그냥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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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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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렇게 울잖아 진짜 까마귀 좋아해 전 멋있어 한국에서는 약간 까마귀가 울면 불운을 가져다 준다 막 이런 미국에서도 솔직히 안 좋은 어어 그 안 좋은 쪽이야 생긴 게 죽음이란 그치 미국의 상징 미국에서 멋있잖아 멋있잖아 아 미국에서도 그런 거야 아 놀랐어 저승사 하자도 막 멋있잖아 생긴 게 멋있어 피진 비둘기 하토 그치 우리는 쿠쿠 코우 코우 우리도 쿠쿠 스톰 일본은 뽀뽀뽀 뽀뽀 노래가 있어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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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토 뽀뽀 뽀뽀 콜 У 역시 다 같이 몽기 원緝이 사루 호츠 우리는 아악 우리는 그냥 우키끼 요렇게 비슷하긴 해 reciprocal 일본에서도 그냥 웃기! 웃기? 웃기! 그냥 웃기! 즈 즈 아니면 지 즈 즈? 지 지 생지 같아 어떻게 그 소리 안 듣는 거지? 어 잘 모르겠어요 그럼 첫째는 이렇게 해 지 지 지 지 마우스 생지 레즈미 마우스 리넨 스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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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소리 같아! 돼지 소리 같다고? 응 스쿠익 스쿠익 마우스 같지 않아? 돼지 소리 그치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진지 몰라 진짜? 절대 몰라 우리는 찌 찌거든 찌 찌 어 찌 찌 찌 찌 그거는 인정 어 그치 일본은 쭈쭈 귀여워 아 쭈쭈 아 쭈쭈 쥐가 이렇게 귀여운 소리낸다고? 중국 말로 쭈쭈 아니면 쯔쯔 왜 이렇게 다 비슷한 거 아까 찌 찌 있었지 않나? 쭈쭈도 있지 않았어? 이건 찌 찌인데 이건 쭈쭈 아니면 쯔쯔 하나는 쭈쭈 하나는 쭈쭈 하나는 쯔쯔 하나는 쯔쯔 다 다 비슷해 절대 구분 못 할 거야 그냥 쯔쯔하고 쯔쯔이라고 하라고 아 뭐 기타는 뭐 사자, 호랑이 이런 노래는 ROAR 일본은 가오 어흥 어흥 가오 ROAR 미국은 소리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없더라구요 뭐 예를들어 우리 말 소리 있어 의성어 네 일어났어요 히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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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리고 물개도 있어 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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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흑 어흑 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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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갑자기 얼프 얼프 깻잎 박수 네 여러분 오늘 동물 의성어 알아봤는데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비싼 것도 많이 있었고 어어 비싼 것도 공진이 많았어요 유 유윤드 데이브 제인 에리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오빠로 해주지?